많이 기다렸지? 어디 들어가시라니까 뭐하러 뛰어와 천천히 그랬잖아 너 괜찮아 내년에 다시 보면 되지 뭐 아니면 이제 보던가 나 붙었어 뭐 보나마나 꼴찌로 붙었겠지만 아무튼 붙었어 그렇게 마셔도 괜찮아? 응 오늘은 정말 축하해 난 해낼 줄 알았어 그동안 널 가르치면서 느낄 수 있었거든 아 얜 운동만 해서 그렇지 정말 머리가 좋은 애구나 욕이야 칭찬이야 둘 다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데도 갈 수 있었는데 유능한 선생님 덕을 본 것뿐이니까 그만해도 아유 맥주 채야겠어 정말 축하해 정말 축하해 수고했어 abdominal 날씨 하면서 우리 화이팅 넓은 таких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surface